안녕하세요. 날씨온 김정현입니다. 현재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강원도 영동지방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에 전라남북도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시거리는 10km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안에는 해무가 유입되고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시 현재 기온은 서울 18.1도, 강릉 18.8도, 대전 18.9도, 전주 20.5도, 대구 20.7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서울 23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날씨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입장터 시작하실 때 이